송래공원의 도롱룡 16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얼핏 보면 도롱룡 유생이 올챙이에게 한방 맞고 기절한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두 번째 맞았을 때는 타격이 별로 큰 것 같지 않은데 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. 진짜 기절인지 방어를 위한 경직인지 또 다른 무엇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. 어류나 양서류에게도 기절현상이 있거나 경직행동이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을 찾아내면 이 영상의 이론적 후속편을 제작하겠습니다. 이것은 원본 영상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